진격의 거인과 괴수파로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인류가 거대한 벽 안에 갇혀 거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괴수파로에서는 인류가 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수들과 싸웁니다. 두 세계 모두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 조직을 운영합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조사병단이 입체기동 장치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반면 괴수파로에서는 일본 방위군이 괴수를 물리치기 위해 첨단 무기를 사용합니다.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예거는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카프카 히비노는 괴수파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인간과 괴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체성과 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적 및 심리적 갈등은 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조사병단 내부의 내부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괴수파로는 방위군 내의 긴장감을 탐구합니다. 궁극적으로 두 작품은 거대한 적과의 싸움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강조합니다. 회복력 단결 인간과 괴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주제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진격의 거인과 괴수파로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결단력을 보여주며 거대주의와 생존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흥미를 반영합니다.